첫 번째 줄부터 봐 볼게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밤에 나는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어떤 문이죠? That led to the second floor. 2층으로 가는 문을 열었어요. Nothing that the hallway light was off.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That the hallway light was off. The hallway, 복도에 불은 꺼져 있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nothing of it. 아무것도 아니에요. Because 나는 알아요. 뭘 알죠? I knew there was a light switch. Light, 불을 키는 스위치가 내 옆에 있어요. Next to the stairs. 계단 옆에 있다는 걸 알죠? That I could turn on. 내가 켤 수 있는 것이에요. What happened next? 다음에 일어난 것이요. Was something. 무엇인가 했어요? That chilled my blood. 나의 피를 차갑게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That chilled my blood. 벌써 심경 나왔죠? When I put my foot down on the first step. 첫 번째 계단을 딱 올랐을 때 I felt a movement. 나는요. 어떤 움직임을 느꼈어요. Feel 나왔죠? Under the stairs. 그 계단 밑에 있는 거였어요. 어떤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죠? 내 눈은요. Word drawn. 문학적 표현이네요. 잠겼답니다. 물에 잠겼어요? 아니죠. 지금은 어둠에 잠겼죠. 그 밑에 있는 어둠에 내 눈이 잠겼다. 무슨 표현이에요? 그렇죠. 밑에 어둠을 바라본 겁니다. Once. 뭐뭐 하자마자 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Something strange was happening.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나의 심장은 굉장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뛰는 건 뭐예요? 기대감인가요? 공포에 가깝겠죠? 갑자기 I saw a hand. 어떤 손이 reach out from between the steps and grab my ankle. 나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죠? 어떤 손이 갑자기 나와서 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I let out a terrifying scream. 굉장히 놀란 비명을 질렀고요. 어떤 비명이에요? That could be heard all the way down the block. 이 말 전체에 들릴 정도로 비명을 질렀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답 몇 번이 되겠어요? 놀랐죠? 무섭죠? Scared입니다. 자, 이런 글 읽으면서 글의 흐름 파악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놀라지 않았다. 보통의 심경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놀랐다는 답을 선택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저는 영어강사 김태욱이었고요. 다음 15번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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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